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입니다. 3월 26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리얼미터가 3월 24일 발표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지율 조사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20%포인트 앞선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오 후보의 지지율은 53.4%, 박 후보는 31.4%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3.4%였고 더불어민주당이 25.7%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오차범위 바뀐 9.1%포인트 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KSY, 리얼미터 등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의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3월 들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1.4%로 전달 대비 1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는 엄중히 여기고 있다면서 지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소식입니다.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동전국지표조사의 3월 4주차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포인트 박빙의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이 23%, 이 지사가 22%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4.7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 소식입니다. 플랫폼 기술이 K-바이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제약 제조 기술에 특정 항원, 유전 정보만 바꿔서 새로운 제약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인데 제약사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 수천억 원대의 기술 수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초기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감염 초기의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약이 개발되면 집에서도 간편히 백신을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춘계 미국 화학학계 SCS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른바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향한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UAM 사업부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SCS 2020에서 비행체의 비전 콘셉트 SA-1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항공, 우주공학 등 관련 분야의 인재를 영입하며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중 화물 운송용 무인 항공기 개발에 대한 기술 컨셉에 대해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글자막 by 찬성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